일단 안췄는 사람이 안췄어요. 우리 팀 이름이 뭐죠? 저 언니. 왜 초콜릿이셔요? 언니 먹고 싶어서요. 난 언니가 지웠어요. 네, 시였습니다. 가르치는 살짝. 지금 초콜릿을 먹고 싶을 때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. 그렇죠, 서울이야.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. 아, 진짜 먹고 싶어. 초콜릿. 도와야, 아무거나 먹고 늘 해봅시다. 아, 네. 진짜 얼굴이 너무 많아. 아, 네. 이렇게, 물고루처럼 나오는 느낌이야. 이거 좀 이상하네. 아, 이렇게 하나. 뭔가... 카운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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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… 이쒸군 뭐지? 뽀! 치킨치킨치킨 왜? 왜? 어? 치킨치킨치킨 나의 뜻이 치킨치킨치킨 왜 이렇게 해야하나? 하긴 둘게 너도 해줘거 너도 해줘 해줘야지 너 아 왜що? 이거 시키려 시키려 아 왜 왔어? 가져와 아아아아 안아주세요 안아줄게요 이거 되게 이상하다 어 언니 엠스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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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랐어 응? 좀 나세웠어 안녕 혼자 힘든다고 아 죄송해요 고마워 고마워 안녕 화이팅 안녕 acje 안녕